공동체 의식을 갖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제1회 다함께 잘 사는 세상 출범식이 개최됐습니다. 이종석 기자가 전합니다. 지난 24일 나사렛 대학교 경건관에서 다함께 잘 사는 세상 출범식을 갖고 사회 양극화 과제를 논하는 다잘세 포럼을 개최했습니다. 다함께 잘 사는 세상은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가 이사장을 맡아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 양극화, 저출산, 고령화 등 국민 삶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위입니다. 이어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는 앞으로 다함께 잘 사는 세상은 국민과 함께 지역 혁신을 실천하는 참여, 소통, 정책 플랫폼으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국가의 현안에 대한 정책 개발과 참여와 연대 활동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. 폭지TV 뉴스 이종석입니다.